액션! 컷! 오케입니다! 액션! 원래 구조대로 좀 붙일게! 워크! 워크! 한 분 더 갈게요. 와우! 저희 지금 잘지요. 한 맥스토로 케이스 프리셔를 잡고 있습니다. 와우. 인사를 먹을 것 같습니다. 따뜻해. 귀여워. 맥스토로. 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바로, 바로. 컷이요. 컷! 컷! 고맙습니다. 액션! 행복하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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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드림이들이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게 핫소스를 사러 왔는데 핫소스가 이 마트에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연출입니다. 핫소스를 사오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근데 마트를 왔는데 마지막 남은 핫소스를 꼬마의 친구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빈손으로 애들한테 가야겠죠? 그런 슬픈, 아주 발라드 같은 분위기입니다. 컴백 쇼케이스 BCR로 나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콘서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뭔가 BCR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беспłyn한 액션! 액션! 1위를 2ème 1위를 2 You can do it 주현이가 더 붙어야 해요 다 왜? 이게 신경전할 때는 웃음기는 빼고 아, 내가 웃을 것 같은데? 내가 웃을 것 같아. 오케이! 액션! 하나, 둘, 셋! 와, 진짜 미안해. 아, 내가 웃을 것 같아. 우리 아트팀! 이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하나, 둘, 셋! 핫소스 많이 먹어보셨는데? 조금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저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끝이잖아. 아, 이거 하나 있어. got it, got it, got it, got it! 328번 조금만 내려올게요. 아, 이건 돼. 액션! 하나, 둘, 셋! 원래 1! 액션! 네.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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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보세요? 네, 시작돼서는 실제 목표에 찰텐데 찰텐데 저희 NCT Dream Year. 무려. 네! 무슨 쇼죠? 컴백 쇼케이스. 아, 저희가 컴백 쇼케이스. 이번에 데뷔하고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아, 모두가 하는 거 같네. 아, 이건 없잖아. 이제 무대를 올라가야죠. 아! 올라가는 모습. 맞습니다. 저희 NCT Dream이 이제 무대 시작한다. 늘어간다. 준비해라. 그런 의미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무대 꽉꽉 채워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That's right. 지금까지 시현이 37.5분의 창키맨 창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션! 컷! 아, 왜 이런 데 있어? 네. 손만 놓고 시작할게요. 가겠습니다. 카메라! 레디! 액션! 액션! 할게요. 레디! 액션! NCT DREAMER을 모셨습니다! 어 손 오세요! 세 Це reciprocalologie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뚜어, 스리, 부어 파이프 앤, 식스 앤, 세 p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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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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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케이! Let's go! Let's go! 저희의 무대는 이렇게 진행이 되게 있어요 지금까지 지성이가 퇴근 안 한 후 우리 지성이가 성이 되겠네요 지성이에요! 여러분들 박수 한 번씩 딱 쳐주시고 우리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과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쁘게 마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독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크 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아 끊어질 것 같아. 괜찮아? 할 수 있겠어?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 피아노 쇼. let's get it. 뒤돌아, 뒤돌아. 컴백쇼 이제 곧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몇 시죠? 6시 38분이니까 정말 이거 생방 완전 라이브예요. 컴백쇼를 앞두고 정말 나 좀 무서워서 죽였는데 드디어 나오는 저희 질 드림 birthday boys birthday boys 이제 컴백쇼를 앞두고 있는 진우 씨의 소감. 컴백쇼라는 그런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저희 무대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일단 새롭고 그리고 여러분께 빨리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나도 인터뷰하는 거예요. 사실 좀 많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 그 와중에도 이렇게 제대로 된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우리끼리도 연습을 굉장히 하고 멤버들이 합을 이렇게 맞춰 움직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되게 다행인 것 같고 바쁜 와중에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몰래 찍어서 멤버끼리 A컵 그리고 G컵까지 이렇게 나눈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아 들어와. 큰 거 쓰고 싶어? 네. 네. 다지. 네. 가슴 긴 1. 시드니아의 앨범 왜요? 왜요? 네 시드니아 여러분 저희 엔시티 드림이 처음으로 컴백 쇼케이스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앨범의 타이틀곡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수록곡도 여러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MC 제재님과 함께한 토크도 굉장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무대하고 빨리 저희 무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도 저희의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일 컴백쇼 당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CJ 여러분들이 이 컴백쇼를 상당히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일반 음악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스페셜한 무대들도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7인이 함유된 붐이나 라이브 등등 되게 예뻐하실 만한 되게 깜짝 놀라실 만한 무대들을 많이 봐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모이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다 같이 좀 뭔가 지금 너무 방금 눈물 날 뻔해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카메라 보면 둘둘 찍거든요 되게 너무 많으셔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나만 봤어 형 나만 봤어 나도 너 봤어 내가 먼저 널 봤어 내가 볼 때 형은 날 안 봤어 내가 널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카메라를 둘이만 다 봤었어 근데 진짜 미안해 엔딩 때는 사실 우리 둘이 부르잖아요 너무 가게가 붙으면 이렇게 웃기잖아 안 웃기고 난 너무 웃기고 근데 나도 웃기고 그럼 이렇게 할까? 됐어 아하하하하 잠시 잊고 잦은 책갈비같아 시작될 조금은 나서 내일로 수없이 다시 시작될 조금은 나서 하하하하 마 Total 마이크 마이크로 마이크로 이거 스크레이로는 컨트롤 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재무스 카메라를 보러 오는 카메라요 카메라 보이세요 네 네 빨간색으로 오셨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번 앨범의 소록곡 디귀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찌가 못하겠습니까? 아아 뭐야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